흐흐흐 흐흐흐 아 너무 뛰쳐가고 후 어머 어디가 여기처럼 바라보는 내 작은 모습에 참고비를 찾아왔네 그 시방 불빛겨진 내 생각에 슬픔만던 대화 환자 몰래 울보가네 그 시방 껏미뿐 새벽을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다시 찾아왔네 그 시방 대답 오면 내 창가량 아픔만 비명한 눈물 지면 불안 써네 그 시방 흐흐흐 이제 다시 다시나 넓을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신화가 시간이고 이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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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은시도 말아야지 어차피 어차피 잊어냐 할 슬픈 기억이 보호를 그 시방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그 시방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 시방 난 너를 떠날 순 없어 눈물 속에 있었었는데 끊지마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의 시간을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데 끊지마 난 너를 전할 순 없어 끊지마 난 너를 지울 순 없어 끊지마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눈물 속에 있었었는데 끊지마 BA-AH-AH-AH-AH-AH- bias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남았어! 땡이야 땡! 왜 그래? 땡? 아니야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끝났죠 내가 음악에 취해가고 끝난지 안 끝난지 모르네 저 뒤에 있는 참새들 너네들 때문에 껏대 이쁜것 따라 좀 앉아라 못생긴다고 앉아도 이쁜것 따라 좀 앉아야지 너네들 때문에 껏다나 제 오빠가 너네 스타일이래 앉아 앉으면 음악이 나온대 자 그럼 한번 더 갑시다 이제 어떤걸 갈까? 신나는걸요 자 한 곡 더 주세요 노래방 갑시다 노래방 노래방으로 실력에 한번 달고 자 질문생님 우리도 두 번째 마당입니다 우리는 낮에는 저기 안에서 하고 밤에는 여기서 합니다 일주일 오시면 돼요 저희들 낮에는 여기 안쪽에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도 공연장이 있고요 거기서 하다가 여기는 5시가 되면은 여기로 나와서 가지고 여러분도 함께 또 놉니다 여기 저 안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놀아드리고 여기는 우리 또 젊은 분이 한번 놀아드립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출발 어느 날 한 곡은 저 가수 아무리 사랑 이빔 못둥이 돌았으면 내가 찾던 그 노래방 고짜란한 리듬에 맞춘 신나게 주무치었던 그 노무는 그 노래방 너와 함께 부리던 그 노래 즐거운 가사 울리는 밸러리 노래를 해 눈물받을 뚝뚝뚝 따라오신다 그 사람이 보고 싶다 빛빛빛 돌아가는 노래하며 이런 내 마음 안고 싶다 얼른 신나게 돌아가며 이런 내 마음 안고 싶다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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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누가 Austen 벚꽃 빛이 나 그 머둑이 돌았으면 내가 찾은 그 노래도 그 노래방 그 사랑이 흐름에 맞춘 신나게 춤을 추던 그 노래방 너와 함께 흐릿하게 노래해 슬픈 가사 올래곤 멜로디 눈물만은 뚝뚝뚝 떨어진다 그 사랑이 어느 시대가 빛끝끝 돌아가는 노래방은 이런 음악 알고 있을까 오늘도 신나게 돌아가는 이 동네 그 노래방 신나게 돌아가는 이 동네 그 노래방 내 음악 부르는 그 노래방 이 동네 그 노래방 여러분 진정 날이 올라오신다면 앵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기가 내한테 부른다 이 동네 아 너는 내 스타일이야 들어가라 말이야 들어가 지나가 이쁜걸 알아가지고 이쁜걸 그 노래방 익숙한 자 다시 한번 한 번 더! 한 번 더! 니가 나오니까 음악 꺼지잖아 여기는 장치가 돼있어 여기 파란 상가에 너무 오지마 지르라 그러면 음악이 저절로 꺼져 다시 가야되잖아 지르라고 지금 여기 KBS에 SBS에 MBC가 나왔는데 지르라 오빠 니가 나오니까 뒤통수만 나오잖아 지르라 나오지마 이번에 나오면 총사 시켜버린다 진짜 아 나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한 번 더! 옴니들 NG예요 미안해요 다시 감독님들 다시 큐! 큐! 진정 여러분들이 금산 인사체제 오셔가지고 우리 품바 한바닥 여러분들 멋지게 공연 보고 하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즐거운 시간되세요! 이러면 딴 데랑 박수 목숨 많이 침대 춥! 춥! 찐찐중 춥! 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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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